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위로 긴 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개장 이후 분봉상,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10시 41분경 2만 666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도 차익시는 물량이 나와주면서 10시 47분경 2만 581선까지 미끄러졌는데요. 그 이후로는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55% 정도 상승한 2만 6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요. 지난주 금요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미국 시장의 대형 기술주에서 또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지금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마스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님은 이와 관련한 기사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상으로 지금 우리가 CPI나 아니면 PPI가 예상치보다 일단 조금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느냐 이거에 일단은 중점을 둬야 돼요. 일단 PDP 보면서 제가 나스닥을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조금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말씀 좀 꼭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이슈셨거든요. 이슈였는데 뭐냐면 트럼프 미나,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죠?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일단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일단 중장기적으로 제가 관점을 좀 짚어드릴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주말에 좀 많이 돌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선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좀 나누면 주식하시는 전문가들은 주식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혹시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식 상승할 거다. 상승할 거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시면서 방산이나 원자력, 바이오 이런 종목들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는 방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해선 전문가 입장에서 일단은 좀 보면요. 좋습니다.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 꺼내셨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의 반복. 이게 사실은 되게 맞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어떤 우리 금융 쪽에서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경기 사이클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경기 사이클 왜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이슈, 이슈, 네 가진과 다섯 가지 말씀하셨을 때 노동시장이 경직이 좀 될 거다, 둔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왜 노동시장이 둔화가 될까, 안 좋아질까. 이것도 뭐예요?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트럼프 얘기로 조금 다시 넘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더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좋냐면 해선하시는 분들이 왜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때요. 트럼프 때 해선 시장이 저같이 추세를 보는 전문가들 추세를 보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추세를 보는 해선 전문가는요. 트럼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왜냐. 자, 구 트위터죠. 구 트위터. 현 뭡니까? 현 X. 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해선 전문가들은 트위터를 켜놓고 자리를 일단은 봐드렸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트위터에 뭔가 얘기 한마디만 꺼내면 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해선은요.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뭡니까? 단타 위주고 단기 전략 위주입니다. 왜? 당연하죠. 단기 전략 위주죠. 왜입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의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 전략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뭡니까? 해선은 단타 위주, 단기 전략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는 조건 하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손절이 나더라도 수익으로 빨리 전환, 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 X죠. 대통령이 되면 X에다가 굉장히 많은 X는 SNS입니다. 여러분. SNS, 소셜미디어. X에다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것이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뭡니까? 시장이 요동칩니다. 시장이 요동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터진다.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저 같은 추세 전문가들한테는 뭡니까? 굉장한 득이 됩니다. 왜냐? 그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해선은 뭡니까?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은 뭐가 결정하나요? 거래량이 결정을 합니다. 매수 쪽으로의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매도 쪽으로의 거래량이 터지면 매도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을 결정짓는 굉장히 좋은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래량을... 지표. 지표죠. 자, 주요 지표가 있는 날은 거래량이 터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게 바로 지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요. 인간 지표입니다. 말 한마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 한마디에 지표와 같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만약에 반복된다고 하면 현물 시장이 내려가든 현물 시장이 올라가든지 상관없이 뭡니까? 해선 매매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잉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슈와 더불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지속적으로 오르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으로 오르느냐 내리느냐인데 이거를 오른다 내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단, 여러분들한테 힌트는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힌트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좀 잘 써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힌트 자, CPI와 P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월 대비냐 전년도 대비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시장은 뭡니까? 5일선과 21선을 타고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CPI와 PPI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슈에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이에요. 그렇죠. 왜냐 실업률은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실업률은 3.4%에서 4.0%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업률 제가 2년 전부터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끝판왕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실업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7% 이상 돼야 뭡니까? 리커버리가 된다. 경기 리커버리가 된다. 자, 아니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왜 경직이 되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경기 침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기사에서 경기 침체 왜 경기가 침체가 되느냐 아니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 미국인들이 원하던 게 뭐냐면 이 CPI 소비자 물가지 물가가 내려가는 건데 물가가 내려가면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힌트 드리는 겁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밀고 있는 이게 뭐예요? 경기 사이클의 모든 답이 있어요. 경기 사이클은 뭐만 아시면 된다고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구간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거 계속적으로 써먹으시면 되고요. 이제 2번 구간에 절정에 들어올 순간이다. 무슨 얘기냐. 2번 구간은 무슨 어떤 구간이죠? 금리 인상 1번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럼 2번에서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뭡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2번 구간에서 잡혀요. 낮아지죠.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낮아져요. 왜? 1번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그 부작용으로 뭡니까?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하락세를 띄게 되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지금의 구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구간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 이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를 또 붐업시켜야겠죠. 금리 인하 아닌가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또 붐업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다리를 보셔야 돼요. 중간께 꼭 끼어 있어요. 지금 기사에서 나온 거는 이 중간 거를 빼고 그냥 다이렉트로 금리 인하를 얘기한 겁니다. 이 중간다리가 뭐냐?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물론 이제 한 줄 정도 썼어요. 기사에서 자 그래서 자 경기 사이클을 일단은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 2번 구간에 와있다. 2번 구간에 와있으니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날 걸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하반 경직성을 띠되 조금 조금씩이라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가장 중요한 플러스 알파 뭡니까? 실업률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뭐예요? 경직될 것이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요. 이게 경기 하강 혹은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아니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왜 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자 여러분 금리 인상을 2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2년 넘게 지금 지속해왔어요. 2년 넘게 사실상 지금 2022년 2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면 2년 반이죠.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지속해왔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바로 지금 잡혔나요? 안 잡혔죠. 항상 시장은 어떤 정책을 때리면 거기에 밑으로 퍼져가는 게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2년 넘게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하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로 후반대로 일단 내려온 것이고 플러스 뭐예요?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경직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이게 뭡니까? 금방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또 올라가나요? 절대 안 그래요. 시간차가 있다니까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노동시장이 최하 시점으로 다운되는 실험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으로 갈 것이고 지금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지속으로 한다. 금리 인하를 지속으로 한다. 저는 금리 인하를 지속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지속한다고 하면 이때 금리 인하 지속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 이 효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바로 범핑하지 않습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노동시장이 계속 경직되고 실험률이 높아진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개월 수개월 혹은 1년 2년 있다가 노동시장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요즘에 잘 아셔야 돼요. 기사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번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고 노동시장 실업률 실업률은 높아질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금리 인하를 해도 노동시장이 금방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풀릴 것이고 그때까지는 뭡니까? 그때까지는 이번 사이클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물 많이 해보셨죠? 호재 터진다고 주가 무조건 오릅니까? 아니죠? 매크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5일선과 21선을 딛고 가면서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매크로 시장이 기본적 분석이 터지는 이 시점에는 이 시점에는 시장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금융은 경제는 항상 역사에 반복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가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할 수는 없어요. 나스닥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안 건드리시는 게 일단 상책이고 어떤 변곡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변곡의 순간 우리가 기다리는 맨매를 해야 되거든요. 변곡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체킹하셔서 저 성경선생이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변곡점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큰 수익 올리시는 이런 2024년 하반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스터님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현재 고용시장이 계속 냉각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해도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증시가 하락하는 거랑은 무슨 관계예요? 아 금리 인하요? 아니요. 지금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랑 지금 또 나스닥 시장은 하락할 거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것도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이 바로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변곡점에 올 거예요. 어떤 변곡점이 여느냐 자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 하면 여러분들 시장이 막 펌핑하면서 막 오를 것 같죠. 그런데 9월 달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두 달이 있거든요. 노동시장에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금리 인하 한다로 해서 현물이 펌핑을 할까요? 선물이 펌핑을 할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사이클로 보면 사이클로 보면 뭐예요? 자 사이클로 보면 뭡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그러면 이게 오르겠습니까? 내릴 가능성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릴 가능성은 차후에 차후에 노동시장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켜보셔야 될 거 노동시장의 실업률과 비농지표 이 두 가지 그리고 구인위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매달 첫 번째 주에 발표되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2024년 하반기가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금리 인상의 부작용 기간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과 관련된 시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추후에 고용지표와 관련된 지표들 계속해서 잘 살펴보면서 시장의 변곡점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시장을 짚어봤다면 또 오늘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나스닥 전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는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일단 좀 얘기할까요? 차트를 일단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장대 은봉과 장대 양봉이 섞여 있고 혹시 PDP로 볼 수 있나요? 네 PDP로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PDP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장대 양봉이 있죠? 그리고 장대 은봉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좀 크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양봉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은봉 하나가 다 메꿔버렸어요. 3번 은봉이 그렇죠. 그리고 이 은봉을 3번 은봉을 뭡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 네 개의 은봉 캔들이 양봉 캔들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가격은 여기에서 논다는 거예요. 추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캔들 보셔야 될 때 대응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10분에서 20분 일단은 기다리시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이시죠? 누구나도 이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박스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박스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매 관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놀고 있으면 매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흔들어버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매도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고점 매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뚫려버리면 그냥 컨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저점 매수 한다고 해서 여기서 뚫려버리면 컨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대 양봉과 은봉이 뒤섞인 것 매매 관점 X 자, 두 번째 꼬리 윗꼬리든 밑꼬리든 상관없습니다. 윗꼬리든 밑꼬리든 상관없어요. 꼬리 길면 X X는 뭐예요? 그냥 관망이죠. 월요일은 그래서 관망 사인을 제가 많이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리스크만 줄이셔도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오늘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수익 뽑아야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리스크만 줄이셔도 여러분들 계좌는 크게 마이너스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은봉 그리고 꼬리가 긴 캔들 이거는 일단은 관망하시고 마우스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매매 스킬이 있죠. 그것도 제가 이제 내일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오전, 오후 무료 공개 방송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내일부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추세가 생겼을 때 진입하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요. 장대 양봉과 은봉이 번갈아서 나왔을 때 그리고 꼬리를 길게 달았을 때는 매수나 매도 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략 정말 잘 짚어주시는 우리 성겸 마스터님이신데요. 성겸 마스터님의 노하우 또 바로바로 알아갈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바로 내일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겸 마스터님이 나스닥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매매 복귀 하면서 자리 좀 짚어드리고요. 어떤 전략 써야 되는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고민이 자 매크로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시장 거시적인 시장 우리가 매크로 시장이라고 하는데 큰 그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지금 경기가 가고 있고 경제가 가고 있고 나스닥이든 항생이든 어떻게 일단은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미시적으로 미신빈 미시적으로 차트 관련된 차트 관련된 고민도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봐요. 어느 점에서 일단은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내가 어떻게 추세를 봐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내일 이제 제가 항상 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는 게 제가 매매를 많이는 안 보여드립니다.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6월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1 약 2.7회 2.7회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한 자리 두 자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달 수익 내는 사람 절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 내가 아는 한 자리 내가 아는 두 자리를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답을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요 시간대에 하시는 거예요. 주요 시간대 여러분들은 항상 주요 시간대에 매매를 안 하셔서 로스컷이 나고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시간대에 안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아니 기법 안 맞는 거 아니냐 신호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매매하신 내역을 보면 어때요? 주요 시간대에 매매를 안 하시고 쓸데없이 오후 2시 오후 1시에 나스닥 하고요. 오후 2시에 나스닥 해버리고요. 오후 3시에 항생해버립니다. 이거는 주요 시간대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때예요. 횡보박스일 때입니다. 횡보박스일 때 괜히 매매하셔가지고 털리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많은 기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기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거 있죠? 10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재주 가진 사람 못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거 100%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법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알고 있는 기법 차트에 너무 많이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내일 일단은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이 차트 보게 되시는데 성견 차트입니다. 매수매도 신호 첫 번째 성견 차트인데요. 차트 로직은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의 매수신호 은봉의 매도신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양봉의 매수신호 은봉의 매도신호에 들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제5일성 기법과 21성 기법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수렴과 발산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동영상 내일 오전 중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나요? 차트 진입 로직 한 가지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딱 4가지 기법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전부예요. 내일 화요일 날 들어와 보시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자 실제로 나스닥 지금 차트인데 뭡니까? 주요 시간대 22시 30분 뉴욕장 개장했어요. 뉴욕장 개장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신호 나왔죠. 매도신호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9분 있다가 매도신호 나왔습니다. 매도신호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23시경 23시경에 매도신호 나왔죠? 자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죠? 385 여기가 지금 850라인입니다. 여러분들 2000틱이에요. 2000틱 2000틱 여기에서만 들어가셔도 매도신호 또 나왔죠? 종가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주요 시간대 딱 이 주요 시간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스닥 오후에 하시죠?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3시 하십니다. 그때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미국 사람들 그때 자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자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터집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언제 주식하세요? 오후 9시에 그렇죠? 오전 오전 9시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 그때 왜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량이 많아요. 거래량이 그때 터지죠. 오후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똑같아요. 선물도 해외 선물도 23시간 돌아가거든요. 해외 선물도 23시간 돌아가지만 크게 보면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뭡니까?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뉴욕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의 주요 시간대에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가 수익이 날 가능성 많아지고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난다고 해도 뭡니까?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 방법은요. 많이 고치셔야 돼요. 자 신호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오일선 기법 볼까요? 오일선을 오일선 기법입니다. 오일선을 터치하는 이건 매도 지역이니까 은봉의 매도 종과입니다. 이거 이제 내일 무료방송 내일 무료방송에서 다 알려드리는데 오일선을 터치하는 은봉의 매도 종과 여기 보이시죠? 오일선을 터치하는 은봉의 매도 종과 오일선을 터치하는 은봉의 매도 종과 오일선을 터치하는 은봉의 매도 종과 매도 종과 매도 종과 매도 종과 매도 종과 매도 종과 자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추세 그냥 길게 빼시면 돼요. 자 큰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여러분?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야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정방향 매매 정방향 매매를 해야 뭐예요? 혹시나 내가 눌림 컷을 당해도 눌림 손절을 당해도 정방향 매매 여기에서 정방향은 뭐예요? 매도 방향이죠. 왜? 데드크로스 지역이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여기에서 한두 번 정도 눌림 눌림 컷 당했어요. 눌림 컷 당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거 두 개 컷당한 거 전부 다 빼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정방향 매매까지 제가 내일 화요일 날 오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